안녕하십니까. 파트너 게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. 남자 여자를 짝을 지어가지고 게임을 한다. 제 파트너가 뭘 선택하는지 아마 그걸 맞게 만들 거예요. 일단 그 사람을 믿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우선은 믿음으로 가야지 뭔가 그래도 끝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. 파트너를 바꾸자고? 당연한 섭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걸 너무 싫어하거든요. 내 파트너는 반드시 지키겠다 뭐다 이러는데 아니 이 게임이 그렇게 되겠냐고 지져버린 게 끝이야. 나 진짜 개빡치네? 실례는요. 이미 깨졌어요. 당신이 누구로 하는 거냐고 사실 뭐 하는 거지? 저 장난질 않아? X 될 거 같으니까 말한 거 아니야? 싸우자는 거예요? 그 판을 깐 사람 그 판을 깬 사람 둘 중에 하나가 탈락한다. 이 상황이 너무 싫어. 나 진짜 이거 내가 못할 것 같아 방송국 도전이 못할 것 같아. 아멘